음식과 마트에서 술값 할인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왔었는데요.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천 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천 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흐린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천 원 공급받은 맥주를 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5,6천 원 수준으로 올라간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흑이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